네 안녕하세요. 화랑에서 수호 역을 맡은 최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호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밝고 인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캐릭터고요. 화랑에서 분위기 메이커도 하는 캐릭터고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면이 많이 보이는 캐릭터는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씨도 정말 꽃미남 아이돌 이런 이야기 너무 지겹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드라마 F4에 이어서 화랑식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민함들이 많이 충출동했는데 누가 제일 민함이라고 솔직하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제 옆에 있는 지한씨가 저희 화랑 중에 가장 꽃화랑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시선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가운데 정면 한번 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